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청룡영화상 이후에 범죄도시를 찍고 청룡영화상 이후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주위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오디션을 매번 보다가 오디션을 보지 않고 시나리오도 받아보고 작품도 정해서 좋은 작품, 좋은 감독님, 스태프들, 배우들 같이 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올해 내년에 이제 그렇게 작업했던 것들이 아마 개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룡영화상의 후보로 꼭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실 영화만큼 작년에 수상 소감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더 알아봐 주시고 더 축하해 주셨던 저한테는 인생 최대의 추억이기도 한데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 그런 자리에도 처음 서봤고 그래서 그냥 그 감격과 그게 나온 것 같아요. 뭐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또 받으시는 후보분들은 정말 다들 베테랑이시고 이런 자리도 많이 나오고 참여하셨던 분들이니까 아마 수상하시면 더 저보단 멋진 배우처럼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구가 봤든 정말 정말 진짜 최고의 조연들이었지 이번 후보분들은 최고의 조연분들이시니까 수상 소감 잘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뭐 조언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청심환을 먹고 와야 된다 뭐 수상 소감을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걸 말할 짬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래간만에 듣네요. 짬밥. 제가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네. 하여튼 뭐 질문이 정확히 마지막이 뭐예요? 네. 충분해요? 네. 감사합니다.